방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한 15분 늦었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서 모음이 말이죠. 오 나 우로 끝난 어간에는 아 어 또는 앗 엇 이것이 어우러질 때 와 나 워 이렇게 준대로 적을 수 있다. 자 꼬아 이럴 때 꼬아 이렇게 자 봐요. 그래가지고 꼬았다 꼬았다 이렇게 꼬았다 이럴 때는 꼬았다 이렇게 줄여진단 말이에요. 알았죠? 보았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꼬았다 이렇게 꼬았다 보았다 봤다 이렇게 봤다. 지금 같이 여러분들 해서요. 같이 해서 이럴 경우에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쐈다 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었다 두었다 할 때 두었다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뒀다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쐈다 쐈다 이럴 때 쐈다 이럴 때 쐈다 이렇게 쐈다 됐죠? 자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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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쐈다 이럴 때 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꼬았다를 이렇게 꼬았다 이렇게 보았다를 봤다 쐈다를 쐈다 뒀다를 뒀다 쐈다를 쐈다 쐈다를 쐈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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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놔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 됐죠? 이것도 아시겠죠? 자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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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노아 이거는 노아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다 또 왜 가 있을 때 왜 요거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괴었다 괴었다 이럴 때 괴었다 이렇게 괴었다 됐죠? 근데 이거 많이 틀려요 예 되었다 되었다 이거를 되었다 이거 거든요 근데 아 됐어 이럴 때 예 이럴 때 됐다 이럴단 말이에요 아 그만해 됐다고 됐어 이럴 때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쓰지 마세요 요렇게 쓴 사람 많아요 그죠? 이렇게 쓴 사람 많죠? 됐어 이럴 때 예 알았죠? 이건 틀려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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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틀려요 어떻게 음 아페치 아페치가 맞아요 요게 맞아요 요게 요게 됐어 이렇게 틀면 틀려요 아 아 됐어요 뭐 이럴 때 아 말 걸지 마세요 됐어요 이럴 때 이럴 때 됐어 됐어 이거 이거 오른쪽 채 아니에요 왼쪽 채에요 자 배었다 할 때 배 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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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줄여서 어 뱉다 이렇게 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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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시겠죠? 음 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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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쇳다 이렇게 쇳다 쇳다 이렇게 예 아 쇳다 쇜다 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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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쇳었다 쇳 쇳다 이렇게 그 다음에 쏘었 쇳었다 이럴 때 쇳었다 이럴 때 쇳다 이럴 때 쇳다 이렇게 알죠? 다른 것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됐다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됐어 할 때 이거 많이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 정리. 모음 오와 우로 끝난 어간에는 이렇게 아, 엇, 엇, 앗, 엇 이런 것이 어우러질 때 와, 워 이렇게 준대로 적은다. 꼬았다를 꼬았다, 보았다를 봤다, 쏘았다를 쐈다, 두었다를 뒀다, 쑤었다를 쑤었다, 주었다를 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놓아, 이거를 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놓아, 이거를 놔 이렇게. 또는 왜, 왜 뒤에 어나 엇 이런 것이 어우러질 때 왜 이렇게 준다. 괴었다를 괴다, 되었다를 됐다, 비었다를 뱉다. 그러면 이건 우리, 우리 여덟시에, 여덟시에 배요, 배요 할 때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자, 배요, 배요, 배요. 이게 일, 이게 일, 이게 이. 자, 일이요, 이에요, 일이요, 이에요. 배요, 여덟시에 배요, 이럴 때. 일이요, 이에요, 일이요, 번호, 여덟시에 배요, 일이요, 이에요. 오늘 이후로 틀리지 않기로 해요. 배요, 배요, 이에요. 자, 이번에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럴 때, 아, 됐어, 이럴 때 1이 맞아요, 이이가 맞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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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할 때, 1이 맞아요, 2가 맞아요 1, 2, 됐어 할 때, 됐어, 1, 2, 어떤 게 맞아요? 1, 2, 1, 2, 오늘 이후로는 절대 틀리지 않기로 해요 배요, 됐어 이럴 때, 이제 차이를 알겠죠? 많이 틀리더라고 누가 누가, 인화님 뭐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는 2가 아니에요, 1이에요, 1 됐어, 됐어, 1, 1, 인화님, 인화님 1입니다, 2가 아닙니다 됐죠? 인화님 1로 써줘요, 1로, 1로 인화님, 됐어, 됐어, 1이 맞아요 인화님, 1로 써주세요, 1 1,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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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글교정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글교정콘으로 들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를 만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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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도록 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문구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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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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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이라고 하면 재밌겠는데 기다림 기다림 아직도 그래 여태껏 그래 재밌네 이게 재밌네 이거 기다림 아직껏 그래 여태껏 그래 이거 재밌잖아요 어 자 기다림 풀빵구리 아직껏 그래 여태껏 그래 재밌죠 예 안 알려준다고 1514니 이름 안 알려준다고 여전히 기호신 교수님 역시 엄지척 우리가 아는 사람 같아 아는 사람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 같아 틀림없이 그치 1514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아는 사람이야 이름 알면 아아 아아 그럴 것 같아 지금 이 댓글 다는 흐름이 아는 사람 같아 그치 글자색을 어디서 바꾸나고 글자색 댓글 색 그거는 별풍선 쌓아야 바꿔져 별풍선을 쌓으면 별풍선을 쌓으면 이제 그 회원이 되고 그리고 또 회원이 됐는데 열혈편이 되면 그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 그거는 그 아프리카TV에 시스템에 시스템에 들어 있기 때문에 BJ가 마음대로 못해요 엄지척을 엄지척 댓글을 기억해 보라고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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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하는 작품이 있네요 일침 요것도 일침 명심의 도 마음을 대변하는 용기를 낼때 좀 제대로 해야지 가식은 가십이 될 뿐 그게 뭐라 하려면 뭐든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지 짧은 시인데도 군더더기는 용서가 안 돼요 명심의 도가 안 될 것 같고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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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 대변 할 땐 마음을 대변 할 땐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거 아니야? 이건 같아 이거 진정성 있게 해야지 주제가 노출되니까 이거죠 1침 마음을 대변 할 땐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거 좋잖아 1침 풀빵구리 마음을 대변 마음을 대변 할 땐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좋죠 좋은데요 1침 마음을 대변 할 땐 좀 제대로 해야지 좋습니다 1호 1호 1사님이 박씨이고 싶다고 박씨 우리 주변에 박씨가 누가 있지 박씨가 누가 있지 박씨가 누가 지금 여기 채팅창에 여러분 1514님이 박씨래요 박씨 우리 주변에 박씨가 누구인지 좀 맞춰보세요 나가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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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있기는 해 어디까지인데 모순된 두 얼굴 이랬는데요 여기도 모순된 두 얼굴까지 가버리면 주제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죠 양심 있기는 해 어디까지인데 있기는 해 어디까지인데 있기는 해 여기서 반점을 찍을까요 있기는 해 어디까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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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를 넣을까요 있기는 해 어디까지인데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물음표 넣으면 되겠네 물음표 넣고 이거 없애고 양심 있기는 해 어디까지인데 이거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자 긍정이라는 시입니다 긍정 마음이 맑게 마음에 단 웃음 뺐지 이랬는데 긍정인데 이것도 엄청 긍정 이 시에도 군두덕이가 있어 맑게는 왜 넣어 마음이 맑게는 왜 넣냐고 어 이거지 뭐 이거 긍정 마음에 단 웃음 뺐지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아 이거 좋네 마음에 단 웃음 뺐지 이잖아요 이게 긍정이잖아요 어 긍정이지 예 긍정이지 음 아 좋네요 긍정 아 원본 원본 아 이거 교정본으로 바꿔야지 예 교정본 교정본 자 교정본 교정본 음 어 마음에 단 웃음 뺐지 이러면 되잖아 웃음 뺐지 이렇게 음 그 다음에 가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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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이렇게 요거를 교정본으로 음 교정본 자 그 겨울 하얀 눈밭 위 너를 새겼다 사랑한다 고 이렇게 너만 사랑해 이렇게 너만 사랑해 응 너만 사랑해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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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겨울 그 겨울 하얀 눈밭 위 그 겨울 하얀 눈밭 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새겼다 그랬는데 그 겨울 하얀 눈밭 위에다가 눈밭 위에 나의 나의 너를 새기다 새겼다 하지 말고 새기다 나의 너를 새기다 그 겨울 하얀 눈밭 위 나의 너를 새기다 나의 너 이것만 하면 안되나요? 이것만 하면 안되면 안될까? 여기까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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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겨울 하얀 눈밭 위 나의 너를 새기다 나의 너를 새기다 나의 너를 새기다 해야지 기다린 풀빵구리 아직껏 그래 여태껏 그래 보고파지면 풀빵구리 문구적 문구적 그리운 병 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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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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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뜰까요? 늘 소망을 받게 주제가 노출되니까. 그냥 약간 좀 소망회뿔이라고. 소망회뿔을 써가지고 소망회뿔 밝히자. 뭐 이런 정도로. 세월호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들아. 사라진 친구들을 보듬는 우정들아. 진실성 회복시키고 소망회뿔 밝히자. 약간 이렇게 외둘러서 표현하는 방법. 연구해야 되겠죠. 시조니까 제목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세월호 갈기갈기 34. 찢겨진 마음들아 34. 사라진 친구들을 34. 보듬는 우정들아 34. 진실성 회복시키고 35. 소망회뿔 밝히자. 43. 됐죠. 시조 정형 율격을 지켜내면서 세월호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죠. 그 세월호를 소재로 한 시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월호를 시조로 쓴 거 여러분 아직 안 만났죠. 우리 노연이 님이 우리 팀에서 세월호 시조를 처음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수. 박수. 세월호. 세월호가 반드시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세월호 시에 대해서 우리 레빈 유고 님 또 풀방구리 님 박수 쳐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플라벨 님도 박수 좋아요 짝짝짝. 기부빈 님도 우아 좋아요 짝짝짝. 이렇게. 레빈 유고 님도 시조 도전 멋지다고 짝짝짝. 이렇게. 다 박수 쳐주셨습니다. 그렇죠. 플라벨 님도 세월호 시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아쟁 님도 박수 쳐주시고 핑크마마 님도 짝짝짝 박수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세월호. 자 갑니다. 세월호. 노연희. 세월호.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들아. 사라진 친구들을 포듬는 우정들아. 진실성 회복시키고 소망 횃불 밝히자. 진실성 회복시키고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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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아멘 아멘 너희님의 작품 이게 14번째 노현희님의 14번째 교정작품 누가 그들에게라는 시입니다 노현희님의 작품이 약간 사회 참여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네요 흐르는 판도라가 열리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고 한 번 들이대는 매번 높은 이상 과거를 청산할 권리 그 누가 그들에게 주었나 인격을 송두리째 비약히고 인권을 무참하게 말살당한 인생을 참혹하게 보내신 누가 잔인하고 교묘하게 호통치나 이제 기뻐해야 할 유익하고 용기있는 매 조금 조금씩 열린 사랑의 웃음꽃 피울 때지 이렇게 했네요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긴 하는데 주제가 많이 노출됐죠 주제가 많이 노출됐어요 여기 보면 정의가 물결처럼 높은 이상 과거를 청산할 권리 이게 전부 지금 주제가 노출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주제가 노출된 것들은 빼버리죠 인권을 무참히 말살당한 인생 이것도 마찬가지 주제가 노출된 것들은 빼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해야 할 그 다음에 유익하고도 용기있는 용기있는 이것도 주제가 노출된 것 한번 빼봐봐요 그럼 이렇게 남죠 비울 때 비울 때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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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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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그들에게 추웠나 그 누가 그 누가 그 누가 잔인하고 겸허하게 호통치나 보통치나 이제는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연글린 사랑의 웃음꽃 피울 때 이러면 되잖아요 그 누가 아니면 이제는 도 탑이 되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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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제는 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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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그들에게 추웠나 그 누가 잔인하고 겸허하게 호통치나 이제는 조금씩 연글린 사랑의 웃음꽃 피울 때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노현희님이 계속 그 다양한 어떤 시 형태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따듬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생경한 주제 노출 시어들을 빨리 애들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빨리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그러면 할 말 다 했잖아요 이제는 그 누가 그 누가 그들에게 주었나 그 누가 잔인하고 겸허하게 호통치나 잔인하고 겸허하게 호통치는 그 권리를 그들에게 누가 주었냐고 이제는 이제는 어때 조금씩 연글린 사랑의 웃음꽃을 피울 때가 아니냐 이렇게 약간 애들로서 표현해도 주제가 충분히 감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애들로 쓰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왜냐하면 컬럼은 주제를 바로 노출해서 쓰죠 그러나 신은 주제를 가지고 즉설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애들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쓰는 방법이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노연희 그 누가 그들에게 주었나 그 누가 잔인하고 겸허하게 호통치나 이제는 조금씩 연글린 사랑의 웃음꽃 피울 때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교정 코너 풀빵구리님의 작품에 이어서 노연희님의 15번째 교정작품인가요? 15번째 교정작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노연희님이 한 6월 정도에 70편을 완성해서 노연희 시집을 세상에 낼 수도 있겠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팀의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이 막내들이 말이죠 막내들이 아주 눈부셔요 막내들이 눈부셔 물완개님이 막내였다가 지금 이제 언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노연희님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을 바짝 긴장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번째예요 막내가 15번째예요 대단하죠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를 썼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물어오고 물어오고 바람이 물어보고 네모난 세상은 닿으려 하면 할수록 숨이 막혀온다 기억은 닿기만 해도 고자질을 해야 된다 불가지의 공간 그려보며 유쾌하게 빌었다 껑청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스펙 벌써 스펙이 걸리죠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휘둘리지 말라고 능력이 필요한 시대 벌써 할 말을 해버렸죠 싱그러운 바람 경쟁심을 만족감으로 보다 나은 사소한 압박증으로 바로 따라하기 따라하기 1뿐 1 2다의 리을 관행상 전성음이니까 뿐이 명사가 돼요 따라하기 1까지 붙이고 뿐 떨어지죠 스스로에게 몰아세울 필요 없이 필요 없이 필요 없이 요구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지 일관된 입장에 올곧게 살아가려 노력한 펠린들이 깊었다 이렇게 아까 말이죠 아까 연글린 아까 연글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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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허용이 되기는 해요 연글린이 연글린 연근 사랑에 웃음꽃 피울 때 연근 이때 연근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긴 합니다 연글린이 실제 허용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씩 연근 사랑에 웃음꽃 피울 때 이게 무난하네요 연글린은 아무래도 사투리니까 연근으로 합시다 연근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주제가 노출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자 주제가 노출된 것들 얼른 얼른 보면은 자 이게 뭐 불가지의 공간 불가지의 공간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안되죠 스펙 안되죠 스펙 안되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안되고 경쟁심을 만족감으로 안되고 사소한 압박짐으로 안되고 뭐 요구가 가득한 세상 안되고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다 안되고 일관된 입장에 일관된 입장은 울고 올게 노력한 펠린 안되고 안되는 것들이 안되는 것들이 많네요 자 요거를 좀 정리해보죠 구름이 물어오고 바람이 물어오고 두가지 했는데 하나만 하죠 바람이 물어온 바람이 하나만 바람하고 구름하고 중에서 하나만 구름이 물어온 네모난 세상 이렇게 네모난 세상은 닿으려 하면 닿으려 하면 할수록 닿으려 하면 할수록 숨이 막혀온다 숨이 막혀온다 좋죠 숨이 막혀온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억은 기억은 닿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기억은 닿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고자질을 고자질을 해야 된다 이거 좋죠 기억은 닿기만 해도 고자질을 해야 된다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불과제 공간 그려보면 요거가 지금 온다 해야 된다 다 현재 시자잖아요 유쾌하게 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유쾌하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빈다 하면 되잖아요 불과제 공간 그려보며 빈다 이렇게 껑청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스펙이라고 그랬는데 스펙이 좀 걸리죠 껑청 나가는 껑청 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스펙하지 말고 그냥 바람으로 해요 껑청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바람 그 다음에 능력 필요한 시대 안되고 경쟁감 만족감 안되고 사소한 압박지만 안되고 다 안되죠 주제가 노출돼서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하기 따라가기 일뿐 이렇게 예 자 껑청껑청 몸을 밀고 가는 바람 바로 따라가 따라하기 일뿐 예 좋죠 그 다음에 음 음 음 스스로에게 몰아세울 몰아세울 필요없이 이렇게 필요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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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가 가득한 세상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지 이건 주제에 노출 안되요 안되고 그 다음에 일관된 입장 입장에 올곧게 살아가는 노력하는 펠를들이 기뻤다 그랬는데 일관된 입장 입장은 입장은 올곧게 살아간다 해버리면 되니 올곧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렇게 줄여버리는 방법 자 이러면 시가 돼요 자 아버지인데 아버지 아버지를 그렸어요 구름이 물어온 네모난 세상은 닿으려 하면 할수록 숨이 막혀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ㄱ은 타키만 해도 고자질을 해댄다 자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서 끊어주면 되죠 ㄱ은 타키만 해도 고자질을 해댄다 이렇게 불가지의 공간 그려보며 핀다 불가지의 공간 그려보며 핀다 이렇게 자 여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껑청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바람 바로 따라가기 일뿐 이렇게 그 다음에 스스로 몰아세울 필요 없이 일관된 입장은 올곧게 살아간다 이렇게 됐죠 여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아버지 아버지 1년은 구름이 물어온 네모난 세상은 다을 야면 할수록 숨이 막혀온다 이게 1년 그 다음에 2년 기억은 타키만 해도 고자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가지의 공간 연음을 그려보며 핀다 이렇게 껑청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바람 바로 따라가기 따라하기 일뿐 마무리 스스로에게 몰아세울 필요 없이 일관된 입장은 올곧게 살아간다 아버지를 대변하는 멋진 말이 됐죠 554형님 들어오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태현의 멜로디 나갑니다 한글자막 by 아버지 노연희 구름이 물어온 네모난 세상은 닿으려 하면 할수록 숨이 막혀온다 기억은 닿기만 해도 고자질을 해댄다 불가지의 공간 그려보며 핀다 껑청껑청 몸을 밀고 나가는 바람 바로 따라하기일 뿐 스스로에게 몰아세울 필요 없이 일관된 입장은 올곧게 살아간다 사과의 공간 그려보며 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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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낙마 대통령 문학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글교정 코너 불빵구리님의 108번째 교정작품까지 노연희님의 15번째 교정작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김부배님의 114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이게 김밥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김밥 문학상 도전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쵸? 김밥아! 김밥아! 불렀네요. 김밥아! 김밥을 불렀습니다. 김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김밥아! 교정본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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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빚어낸 보기 좋은 감성들, 하얀 속살 그림, 걸음은 붙여주고, 걸음이, 속살 그림이 옹기종기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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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추억 안에 소로시 피어나는 향기로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따스함이 어디든 조용히 외출하여 말하놓은 마음을 펼치려 날에, 날에 활짝 편해. 색깔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목에 손잡고 도란도란 전톡 속에 자리하며 극상품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뚝 서 있네. 고운 설렘은 가슴 깊이 숨어들어 소르르 소르르 추억과 속삭임 안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피어나는 길. 자 우리 레빈 유고님이 노현이님이 멋지다고 우리 오사형님이 막내가 홈런 오연타를 친다고 풀파구리님이 쫙쫙쫙 박수 쳐줬네요 물완개님은 자기가 막내가 아니래 플라우벨님이 멋져요 응원할게요 레빈 유고님이 정의를 강물처럼 올곧은 신념 멋지다고 레빈 유고님이 오늘 작품 참 멋져요 노현이님한테 칭찬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부배님의 김밥알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세요 김밥 김밥이 요즘에 참 대접을 받네요 자 그대가 빚어낸 보기 좋은 감성들 그냥 이러면 어때요 그대가 빚어낸 감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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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들의 감성들의 그대가 빚어낸 감성들의 그 다음에 하얀 하얀 속살거림 하얀 속살거림 음 이게 말이죠 아 옹기종기 한대모에요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에 나중에 여기 밑에가 소르르 추억과 속삭이 많고가 있잖아요 여기 추억을 쓰면 안돼 그쵸 에 쓰면 안되고 음 추억안에 소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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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로시 피어난다고 소로시 피어난다 여기가 1년 예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2연은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좋죠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그 다음에 에 어디든 조용히 외출하며 그랬는데 말하놓은 마음을 펼치며 좋죠 예 말하놓은 음 그리움 속으로 어 그리움 속으로 예 그림 속으로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하놓은 마음 말하놓은 마음을 펼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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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색깔도 펼치며 마음 펼치며 말하놓은 마음을 펼치며 그 다음에 색깔도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색깔도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화목에 손잡고 화목에 손잡고 화목에 손잡고 도란도란 이렇게 도란도란 여기서 2연이 끝나면 되죠 됐죠 1연은 그대가 빚어낸 감성들의 하얀 속살 그림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서로 피어난다 김밥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하놓은 마음을 펼쳐요 그리고 색깔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목에 손잡고 도란도란해요 좋네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전통 속에 자리하면 극사품도 안 맞는 것 같고 고운 설렘 바로 들어가죠 극사품 안 맞죠 고운 설렘 고운 설렘은 고운 설렘은 그 다음에 가슴 깊이 숨어들어 서르르 좋고요 네 가슴 깊이 숨어들어 그 다음에 추억과 속삭임 안고 아까 저기 속살거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삭임을 하지 말고 네 추억 추억 안고 추억 안고 달콤함으로 달콤함으로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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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난다 아까 소롯이 피어난다 있었잖아요 나란히 어떻게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걸어간다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자 1년 1년은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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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필요 없겠죠 김밥이 걸어가니까 김밥 그대가 빚어낸 감성들의 하얀 속살거림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소롯이 피어난다 어 그대가 빚어낸 감성들의 하얀 속살거림이 그대가 빚어낸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감성들의 하얀 속살거림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감성들의 하얀 속살거림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소롯이 피어난다 좋죠 좋은데요 그 다음에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아 놓은 마음을 펼치며 색깔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목에 손잡고 도란도란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고운 설렘은 가슴 깊이 숨어들어 소르르 어 소르르 음 소르르 그 다음에 추워감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달콤함 구수함 고수함 구수함으로 추워감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괜찮은데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김밥 김밥 시 중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네요 예 1년 1년 감성들의 하얀 속살거림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서로씩 피어나니까 잘 표현 됐죠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아 놓은 마음을 펼치며 김밥을 말고 있죠 색깔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지고 환목에 손잡고 도란도란 아주 좋죠 좋은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운 설렘은 가슴 깊이 숨어들어 소르르 추워감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마무리도 좋구요 마무리 좋고 손잡고는 손잡고는 뭐 떨어져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시적 허용이 충분히 된 자리죠 화목에 손잡고 이렇게 아 화목으가 있으니까 으가 수직구가 으가 있으니까 손을 띄야 되겠네요 화목에 손 그리고 잡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화목에 손잡고는 안 되잖아요 화목에 손 띄고 잡고 도란도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밥 시 중에서 상당히 세련된 그리고 점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야 우리 김부배님이 굉장히 성장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음악에 맞춰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김밥 김부배 김부배 김밥 김부배 옹기종기 한데 모여 서로시 피어난다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하는 온 마음 펼치며 색깔도 조화롭게 우러져 화목에 손 잡고 도란 도란 고운 설렘은 가슴 깊이 숨어들어 소르르 조감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조감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조감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우리 구루터기님이 조화롭게 하고 어우러져가 동일한 의미 같다고 그렇게 했네요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하는 온 마음 펼치며 색깔도 조화롭게 화목에 손 잡고 도란 도란 아 그러네요 어우러져를 안 해도 되겠네요 색깔도 조화롭게 화목에 손 잡고 도란 도란 가능하죠 차오르는 그림 속으로 말하는 온 마음 펼치며 마음 의도 빼버려도 되겠네요 말하는 온 마음 펼치며 색깔도 조화롭게 화목에 손 잡고 도란 도란 가능합니다 아따 우리 그루터기님이 아주 날카롭네요 날카롭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밥 김부배 감성들의 하얀 속살거림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서로시 편한다 차오르는 그리움 속으로 말하는 온 마음 펼치며 색깔도 조화롭게 화목에 손 잡고 도란 도란 고운 설렘은 가슴 깊이 숨어들어 서르르 초간고 달콤함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고운 설렘은 가슴 깊이 숨어들어 서류를 하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폴빵구리님의 108번째 작품까지 노현이님의 15번째 작품까지 김부배님의 115번째 아니 114번째 작품인데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115번째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약점을 발견하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꼭 만나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됩니다 아까 오로자하고 조화롭게 겹쳤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준 우리 그루터기님에게 우리 김부배님은 자판기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김밥이 말이죠 잘 표현됐다고 그루터기님 칭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레비뉴고님이 감성들의 하얀 속살게님 참 좋다고 짝짝짝 박수 쳐줬고 플라우벨님이 좋아요 김밥 좋다고 잘 만드셨다고 풀빵구리님도 김밥 표현이 참 멋지다고 노현이님도 멋지다고 박수 쳐주셨고요 우리 3195님 들어오셨네요 열정이 부럽다고 0818님도 들어오셨네 0818님도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풀빵구리님이 시적 형사가 짱 좋다고 박수 쳐줬고요 인화님이 추억의 향기 깊은 김밥으로 떠올라서 새삼스레 먹고 싶은 그리움의 먹거리라고 멋지다고 우리 아정님이 와우 짝짝짝 박수를 쳐줬고요 우리 노현이님이 시가 뭔지 조금씩 느껴진다고 핑크마만님 들어오셔서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와우 우리 김부배님 칭찬을 많이 받네요 칭찬받은 김에 추천! 추천! 20명 다 들어왔네요 추천 안 하신 분이 있어 절반밖에 안 했어 20명 다 됐는데 누가 안 했네 이게 다 기록이 돼 누가 아는지 지금 하신 분이 누구냐면 꿈과백님 454형님 초롱권 아 초롱권님 오셨네 8240님 핑크마만님 오로라님 1514님 그루터기님 김부배님 내빈유고님 아정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안 왔어 안 한 분 누구야 방금 불러서 빠진 분 다 체크해 해놓을 거야 예상해 말이야 추천도 안 해주고 추천 안 해주면 이게 뽕망치가 울어요 봐봐 뽕망치가 울잖아 추천 안 해주면 뽕망치가 울어요 울지 않게 뽕망치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 우리 김부배님의 작품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김부배님의 작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김부배님의 작품이 시조가 하나 있는데요 시조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가 했다고 추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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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개님 무랑개님 이인화님 풀빵구리님 플라워벨님 0818님 추천 됐습니다 추천이 됐습니다 자 우리 김부배님의 감성이라는 시조가 하나 있네요 감성이란 시조가 제일 늦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네요 스치는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서로의 깊은 깊은은 수식구니까 떨어지죠 나눔이 숨만 들고 만사가 여유로와 여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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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여러분들 와로 된거에 고마와 고마 고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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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 고마워 어 고마워 고마 고마와죠 고마와 고마원가 고마원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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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시죠 아마 샘토 문학상에 응모할 것 같아요 스치는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나눔이 숨 만들고 만사가 여유로워 마음결 따뜻해지는 품은 띄고 품은 품 따에 니은 관행상의 전성음이니까 품은 향기 지키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스치는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치는 바람이 서로의 깊은 공감이다 좀 무리지 않나요 그쵸 나눔이 숨 만들어 만사가 여유로워 마음결 따뜻해지는 따뜻해지는 하고 3,5는 됐지만 진은 또는 품은 수십구가 두개가 있으면서 향기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듬 면에서 3,5로 똑 떨어져야 돼 마음결 따뜻해지는 아마 안 떨어졌잖아요 리듬이 그런데다가 품은 품은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아직 안 끝났는데 다시 또 품은 다시 수십구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 사사함이 매끄럽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결 따뜻해지는 마음결 마음결 딱 떨어지게 따스한 향기 이렇게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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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지키네 이렇게 응 응 그치 마음결 따뜻한 향기 품어, 안아, 지키네 이런 쪽이 좋잖아요 응 그 다음에 여유로워, 고마워 이게 워로 해야 돼요 고마 여유로워 하면 안 돼요 여유로워 하면 안 돼요 여유로워,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응 그 다음에 에 요구의 말이죠 만사가 여유로워 그 다음에 나눔이 숲 만들고 숲만 나눔 나눔의 숲 만들어 나눔 나눔이 숲 만들어 숲 만들고 해야지 숲 만들어면 되겠죠 숲 만들어 나눔이 숲 만들어 마음사가 여유로워 여유로워 이러면 되잖아요 자 서로의 깊은 공감 스치는 스치는이 문제이고 스치는이 스치는 바람처럼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공감을 주는 바람이 뭘까 촉촉한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촉촉한으로 할까 촉촉한 스치는 것은 바로 지나가보잖아 그러니까 안되지 네 촉촉한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응? 네 보드란 바람처럼 보드란 보드란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나눔이 숲 만들어 나눔이 숲 만들어 만사가 여유로워 마음결 따스한 향기 품 하나 지키네 좋잖아요 촉촉한 촉촉한이나 보드란이나 보드란은 할까 보드란 바람처럼 서로의 보드란이 보드란도 괜찮죠 보드란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나눔이 숲 만들어 만사가 여유로워 마음결 따스한 향기 품 하나 지키네 더 낫죠 보드란 바람처럼 3,4 서로의 깊은 공감 3,4 나눔이 숲 만들어 3,4 만사가 여유로워 3,4 마음결 따스한 향기 3,5 이렇게 3,5 똑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십구로 끝나면 안돼 마음결 따스한 향기 3,5 품 하나 지키네 4,3 지키네 있잖아요 3,4,3,4 3,4,3,4 3,5,4,3 정형시조 율격 지켜냈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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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교정번으로 바꿔도 되죠 교정번 감성이라는 김부배님의 이게 말이죠 115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감성 김푸배 보드란 바람처럼 서로의 깊은 공감 나놈이 숨만 들어 만사가 여유로워 마음결 따스한 향기 품 하나 지키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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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글교정 코너 우리 풀방우리님 노현희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을 마무리 했고요 자 방금 우리 꿈과 백님이 오셨어요 꿈과 백님이 나가셨네 오셨나? 꿈과 백님이 오셨습니다 꿈과 백님이 오셨습니다 꿈과 백님이 오셔서 꿈과 백님 101번째 교정작품 꽃차입니다 꽃차 이쁘죠? 제가 키운 딸이 직장을 잡았다고 중학교 미술교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가 차돌급 탔는데 차 한잔 대접할게요 그리고 데려가는 곳이 데려가서 저한테 대접한 게 뭐냐면 꽃차였어요 꽃차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차를 먹어봤어요 맨 커피만 먹다가 처음으로 우리 딸이 사준 꽃차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딸이 말이죠 추적해가지고 첫번급으로 사준 이 꽃차는 참 향기로웠답니다 네 아 로스트 프레이클리 프리리브라이스트 파이 향기로워요 아 로스트 프레이클리 프레이클라이스트 파이 향기로워요 아 로스트 프레이클라이스트 파이 향기로워요 두개요 받침이 두개 꺽 꺽 이렇게 꺽 꺽 두개 꺽 꺽 물 위에 띠 웗이죠 띠 웗이 아니고 띠 웗더니 띠 웗더니 웃자라는 그윽한 그리움 나비가 날아오르듯 날아오르다는 한 단어죠 날아오르듯 꿈이 피어나듯 피어나다 피어나듯 꿈이 꽃이 피어나듯 꿈의 언덕마다 향초로미 향초로미 향초로미가 있나 함초로미 함초로미 향초로미 향초로미 만들면 되겠죠 향초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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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함초로미 그대 생각 이렇게 했네요 향초로미도 재밌네요 향초로미 언젠가 향초로미로 한번 향초로미 향초로미 이거 한번 창조적으로 이거 언제 한 번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꽃차를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요게 눈망울로 용의 눈망울로 봄을 꺾어요 이쁘죠 봄을 꺾어가지고 물위에 띄었다 까지가 한 번 해버리죠 물위에 띄웠더니 이렇게 요게 눈망울에 요게 눈망울에도 되고 요게 눈망울로 봄을 꺾어요 그래가지고 물위에 띄웠더니 그랬더니 웃자라는 그윽한 그리움이 있어요 웃자라는 그윽한 그리움이 나비가 날아오르듯 꽃이 피어나듯 듣듯이 둘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비인양 나비인양 이렇게 나비인양 그 다음에 꽃이 피어나듯 그랬는데 꽃이 피어나듯 이 자리에 그냥 홀홀 날아올라 날아올라 이러면 되잖아요 웃자라는 그윽한 그리움 나비인양 홀홀 날아올라 이렇게 날아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꽃이 피니 아까 꽃이 피니 있었죠 꽃이 핀 꿈의 언덕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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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함초롬이 함초롬이 그대 생각 그대 생각 여태 펼친 애라든가 이런 용언이 필요하죠 이렇게 3년짜리 꽃차가 이렇게 시체경성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꽃차 유혹의 눈망울로 보물 꺾어 물위에 띄워요 이쁘죠? 아 유혹의 눈망울로 보물 꺾어버리구만 꽃을 꺾는게 아니라 보물 꺾어가지고 물위에 띄워버리네요 웃자라는 그윽한 그리움 이게 말이죠 나비인양 홀홀 날아올라요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좋아요 꽃차 그 다음에 꽃이 핀 꿈의 언덕마다 드디어 꽃이 나왔네요 꽃이 핀 꿈의 언덕마다 언덕마다 함초롬이 그대 생각 펼쳐요 아 좋네요 아 좋아요 네 멋집니다 우리 꿈고백님은 숱하게 이렇게 또 성실하게 계속 도전하니까 이렇게 좋은 시들이 막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열정 앞에는 어느 누구도 못 다뤄 것 같아요 열정 열정 꾸준한 성실 이게 우리 꿈고백님의 최고 장점이죠 멋지죠 우리 노연이님이 그립다고 향그러워요 꿈고백님이 영어 발음 며칠에 플라워벨님이 축하드려요 꽃 찾으신 거 축하한데 진짜 처음 먹어봤어 플라워벨님이 무라워벨님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여튼 첫 봉급 우리 딸이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돈을 한 번도 안 빼고 줘요 매우 1일날 매우 1일날 꼭 용돈을 챙겨주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한 번도 안 빼 나는 몇 번 주고 안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매달 1일날 성실하게 이렇게 아빠 용돈 주는 걸 보면 아 참 행복이요 행복이요 행복했겠어요 우리 안겐니 행복이요 행복이요 불방구리님 꽃차 사드린 따님의 마음이 더 향기롭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맛은 없었어 커피보다 맛 없더라고 꽃차가 나는 그 뒤로는 꽃차 안 시켜 항상 커피 시켜 커피 커피 시키거나 키위 키위 주스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커피 아니면 키위 주스 나는 항상 절대 꽃차 안 시킬 거야 맛없어 자 불방구리님 꿈과 백님이 교정이 멋지다고 무랑개님 와우 꽃차 그리우님 기다리면서 음미하는 그림 같다고 무랑개님이 댓글이 말이죠 시입니다 시 풀방구리님이 풀방구리님이 꽃차 멋지다고 글 쓸 때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올 봄부터 글 쓰기로 했는데 레벨이님이 꽃차가 유혹적이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멜로디 갑니다 꽃차 꿈코박이배 유혹의 눈망울로 품을 꺾어 물위에 뛰었더니 웃자라는 그윽한 그리움 나비냥 헐헐헐 날아올라 꽃이 핀 꿈의 언덕마다 함초롬이 그대 생각 펼치네 꿈과 백님의 요게 102번째 102번째 교정작품 그리움입니다 요걸 교정번호로 한번 다듬어 보죠 아지랑이 차르르르 언덕위 언덕은 위 떨어지 않죠 홀로 앉아 못 견디게 못은 부사니까 못 견디게 외로워도 그 다음에 되살아나는 너의 모습 입술을 깨물어도 왜 입술을 깨물어 입술이 뭔 죄라고 입술을 깨물어도 눈가에 눈물이 그렁저렁 맺혀 그 입술 깨물면 그 오래가요 웬만하면 입술은 깨물지 마세요 입술이 뭔 죄야 입술을 깨물어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살그랑 살그랑 숨어드는 너의 모습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때 때 때는 명사니까 기울 니을 관행사인 전성음이잖아요 때까지는 조사니까 붙여주고 그 띄고 자리 그는 관행사 자리는 명사니까 떠나지 못하면서 손살에 치다 손살에 치는 너의 모습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고쳐볼까요 고쳐볼까요 아지랑이 차르르 언덕위 언덕위 언덕위에 홀로 앉아 목 견디게 외로워도 퇴사라나는 퇴사라나는 하고 그쳐버리면 되잖아요 퇴사라나는 그리움으로 올라가니까 여가 1년 그 다음에 입술 입술은은 아니죠 입술 깨물어도 깨물어도 그랬는데 입술 깨물며 도 되죠 입술 깨물며 입술 깨물며 입술 깨물며 입술 깨물며 눈가에 눈물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이렇게 그 다음에 살그랑살그랑 숨어드는 마찬가지 너의 모습 없어도 숨어드는 그리움이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 못하면서 손살에 치는 마찬가지 너의 모습은 없어도 손살에 치는 그리움이니까 가능하죠 이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이쁩니다 자 이게 1년이고 요게 2년이고 요게 3년인데 외로워도 되살아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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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년을 봐봐요 그리움인데 꿈과 백님의 그리움은 어떤 건가요 아지랑이 차르르르 언덕 위에 홀로 앉아 못 견디게 외로워도 태살아나는 그리움이라고 이쁘죠 그 다음에 입술 깨물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살그랑살그랑 숨어드는 그리움이라고 이쁘죠 그 다음에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 못하면서 손사례 치는 그리움이라고 이쁘죠 이미지가 이미지가 잘 구사에 됐습니다 손사례가 손사례가 요에이로 됐네요 아에이가 맞죠 손사례가 손사례 아에이지 맞죠 아에이 아정님이 꿈과 백님이 점점 잘 쓴다고 점점 잘 쓴다고 예 꿈과 백님이 낭만 대통령이 교정의 교정의 변신이라고 아 교정의 변신이라고 플라벨님이 꿈과 백님은 센스쟁이래요 레빈 유고님이 사랑꽃이라고 해놓고 사랑꽃 사랑꽃 아까 밑에 그리움인데 1년은 아지라기 차르르 언덕 위에 홀로 앉아 못견디게 외로워도 되살아나는 그 다음에 입술 깨밀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살그렁 살그렁 숨어드는 그러면 여기도 끊어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끊어주고 그러면 사행이 되고 이것도 사행이 되고 하나 둘 셋 살그랑살그랑 숨어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살그랑살그랑 숨어드는 살그랑살그랑 숨어드는 이렇게 그러면 사행이 되고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면서 손살이 치는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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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그리움 꿈 고박의 백 아지랑이 차르르르 언덕 위에 홀로 앉아 못 견디게 외로워도 되살아나는 입술 깨물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살그랑살그랑 숨어드는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 못하면서 손살에 치는 낙마 대통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지우님은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자몽련입니다 자 자몽련 교정본을 보도록 하죠 자몽련 얼어뛰고 얼어뛰고 버린 모습의 뜻하네 음지에 내린 불이 푸른 하늘 햇살에 새벽잠 설치지 않았으리 암흑의 대지에서 철 지난 후라도 수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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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하고 수줍다의 니은 관행사의 전성음이니까 드시 명사 떨어지죠 해와 달 떨어지고 눈맞춤하다 눈맞춤하다 붙여도 되죠 흩어지는 시간을 부둥켜안고 부둥켜안다 붙여도 되고 숨결을 불어넣어 불어넣다 불어넣다 붙여도 되겠죠 프랑기 풀꽃향 미소 지었으리 미소 지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들나물 향기라 그랬는데요 자몽련인데 자몽련인데 들나물향기가 들나물이 갑자기 나왔어요 향기소로시 그냥 그냥 향기소로시가 안좋아요 네 향기소로시 헤쳐나온 헤쳐나온 자줏빛 살결 이렇게 자줏빛 살결 이게 이쁘죠 네 음 자줏빛 소로시 헤쳐나온 향기소로시 헤쳐나온 향기소로시 헤쳐나온 여기기를 끊어서 자줏빛 살결 이렇게 하면 되죠 말리동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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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 꽃샘에 그랬는데 꽃샘추위라고 하고 꽃샘추위에 말리동풍 꽃샘추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얼어버린 모습 애틋하네 좋죠 음지에 내린 뿌리 이게 좀 이상하네 이거 없어도 되겠죠 푸른하늘 햇살에 푸른하늘 햇살에 새벽잠 철치며 새벽잠 철치며 새벽잠 새벽잠 철치며 철 암흑의 대시에서는 할 필요 없겠죠 철진한 후라도 철진한 후라도 수줍은 듯 이렇게 수줍은 듯 예 여기서 2연을 마치고 3연은 해와 달 눈마침 안에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흩어지는 이거 하지 말고 예 하지 말고 흩어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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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안해도 되겠죠 시간 부둥켜안고 부둥켜안고 숨결 숨결 을은 없어도 되죠 숨결 숨결 불어넣어요 숨결 불어넣어 그 다음에 풀꽃향 미소라고 그랬는데 저기 향기소로시에 전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소지으리 미소 미소지으리 이렇게 미소지으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연 1연 향기소로시에 전화원 자줏빛 살결 향기 소로시 향기소로시에 전화원 자줏빛 살결 그 다음에 말리동풍 꽃샘 주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얼어버린 모습에 트탄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푸른 하늘 햇살에 새벽삼 철치며 철진한 후라도 수줍은 듯 이렇게 흩어지는 시간 부듬께 않고 햇살에 여기를 올려보니까 새벽삼 철치며 이렇게 철진한 후라도 철진한 후라도 철진한 후라도 수줍은 듯 푸른 하늘 햇살에 햇살에 뒷가 삼행으로 새벽잠 설치며 삼행으로 향기소로시 산기소로시 해체 나온 삼행 자줏빛 살결 삼행 말리동풍 꽃샘추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얼어버린 모습 애틋하네 삼행 푸른 하늘 햇살에 새벽삼 설치며 철진한 후라도 수줍은 듯 삼행 흩어진 시간 부듬께 않고 숨결 불어넣어 미소지율이 삼행 됐죠 이렇게 하면 시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참옥련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참옥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거 한번 봐봐요 갑니다 갑니다 자목면 꿈 고박이백 향기 소로시 헤쳐나온 차줏빛 살결 말리동풍 꽃샘취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얼어버린 모습 애틋하네 푸른 하늘 햇살에 새벽잠 설치며 철진한 후라도 수줍은 듯 흐터를 흐지압혜 헛걸이는 시간 Hans 흘리 미소 치으리 자, 자정이 넘어버렸네요 추천, 자정이 넘어버렸어요 추천해 주실 분, 추천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 했죠? 지우님은 안 오셨죠? 지우님 안 오셔서 지우님을 빼고는 불방구리님, 노현희님, 김부배님 그리고 꿈과백님의 작품을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마칠 시간, 역시 윤선도의 오후가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윤선도의 오후가입니다 오후가, 윤선도 다섯 친구죠, 다섯 친구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키도욱 반갑구야 도라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못하리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나 그칠적이 하노며라 좋고도 그칠리 없긴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쇠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입지거늘 소라 너는 어이 눈소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곧은 줄 크로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피었는다 저렇고 사십 프로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것인가 하노라 또 우리 황진이 우리 대선배 황진이의 황진이의 동지 딸 기나긴 밤을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두레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었던 구비구비 펴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황진이 대선배 윤손도의 대선배 이 작품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고백님 풀판구리님 플라벨님 이인화님 물안개님 그루터기님 0818님 끝까지 계셨네요 레빈65님 5546님 전주화씨도 끝까지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정님 우리 풀판구리님 핑크만 가면 도중에 나가셨네요 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가니까 실력도 늘고 또 문학상도 타고 또 시집도 모아서 내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별풍선을 쏴주신 우리 레빈유고님 그리고 인화님 노연희님 플라벨님 김부배님 아정님 물안개님 감사하구요 그리고 오늘 시교정료를 사주신 풀판구리님 노연희님 김부배님 군과백님 시교정료 별풍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6월까지 꼭 문학상을 타게 될게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편히 쉬세요 자 이제 편히 쉬는 동안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